1,2,3,4 4걸음으로 어디로? circular path how many? one half I am sorry one quarter circular path로 가는데 여기가 이제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제스처이지? arm 제스처이지 arm 제스처인데 맨 처음에 있는 arm 해봐봐 왼쪽 팔만 있지? 그럼 몇, 몇 degree 구부린거야? 4 degree 4 degree 그럼 해봐 어느정도 구겨야돼? 더 구겨야지 그거는 3인데 4 완전히 구기지? 그 다음에가 이제 팔이 피면서 어떻게 된거야? forward high로 하면서 그 forward high에 이거는 무슨 싸인이라고 그랬지? 요거 가운데 있는 싸인은 뭐라 그랬지? forward thank you space hold 그니까 니네들이 A를 perform을 해봐 시작 일어나세요 1,2,3,4 4지? 그런데 이제 팔도 같이 할거야 다시 간다 팔을 하는데 팔이 이제 구겨져서 시작하잖아 4 degree contraction이잖아 시작 and one, two, three 아니지 팔이 구겨져 있다가 fold high로 이거 fold high 잖아 다시 시작 and one, two, three 아니지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게 1로 이제 4분의 1밖에 프로필로 팔로 가잖아 팔이 구겨져 있잖아 걸어갈 때 왼발부터 걸어갈지 그럼 팔이 앞으로 가잖아 그런데 그 팔 arm gesture 표시 안에 space hold 사인이 있지 네 그러면은 forward high를 space를 hold을 하고 가라는 소리 아 아 네 이렇게 되면은 그 space hold가 없으면 니네들이 팔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계속 이렇게 가야 돼 근데 그게 아니다 space hold가 있잖아 are you with me? 여기 여기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호텔이잖아 심사 and one, two, three, four 그 space를 hold 거기 공간을 홀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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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